스노우 블랙쿠키 프라페 한 잔이랑 라이트 바닐라 아몬드라떼 아이스 원샷 추가해주시고요 퍼플베리 아이스크림 라떼 한 잔 퍼플 비율은 좀 더 많이 넣어주세요 초코젤라떼 녹차라떼는 아이스를 해주시는데 너무 차가우니까 얼음은 조금만 넣어주시고요 아 더블업 트루미슈라떼 아이스 한 잔은 디카페인으로 변경해주세요 어 또 어 어 아이스 어니 크림슈 4개랑 부터패스 치어봤다 한 개 마늘 어니 크루미슈 한 개 뿐만요 어 마치 크니 크키 한 개 허니벌드 3개는 추가 한 개고요 네? 스노우 뭐 뭐요? 아 네 잔이랑 빵 네 개죠? 아 네 네? 다음 사람 주문 받을게요 저희 여기는 카페 처음인데 여긴 커피 뭐가 제일 잘나가요? 어 달달고리로 추천해주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 두 잔 드세요 시럽 넣으면 되겠네 네? 다음 사람이요 에이 맛있는 거 하나 뭐요? 뭐 달라고? 맛있는 거 달라면 군말 없이 줄 것이지 말이 많아 커피 먹던가 나가던가 메뉴 보고 고르면 될 거 아냐 왜? 아저씨 눈 멀었어? 에이 어 뭐 그 바닐라 라떼 따뜻한 거 다음 야 니네 카페 가서 뭐 이딴 진상 짓은 안 하지? 어허 일진아 뭐 하는 거야 지금? 아씨 나 간다 아 뭐요? 아니 손님한테 그런 태도로 응대하면 안 되지 응? 어허 어허 안 되겠다 그냥 너 음료 만들어 내가 손님 응대할 테니까 네 일진아 여기 첫 번째 영수증 단체소님 내잔부터 먼저 만들어줘 에 쫀득 젤리 왕 더블 초크 프라펫? 아 레시피 보고 대충 만들면 오븐 컷이네 76번 손님 음료 나왔습니다 어? 아 아 이거 뭐예요 저희 이런 거 안 시켰는데요 쫀득 젤리 왕 더블 초크 프라페 4잔 맞는데? 아니 저희가 원래 먹던 거랑 다른데요 여기 레시피 바뀌었는데 이거 맞아요 어이가 없네 사장님 이거 맞아요? 환불해 주세요 어허 일진아 어허 어허 두야 어허 안 되겠다 너 홀말고 나가서 저기 저 쓰레기 버리고 분리수거 하고 와 네 아이 카페일 쉽네 아이 개꿀이네 흐흐흐흐흫 아 어엏 어우 일진아 언제까지 분리수거 할 거야 지금 손님 많은 거 안 보여? 하 얼른 들어와 설거지랑 테이블 refund 청소해야지 아휴 응 네네 가요 으으으으 오우! 홀리 셰프! 오우! 일찍다! 야씨, 다섯 시간이라고 6만원? 하씨, 해라이크! 아유씨, 더 하라고 해도 안 해, 이 못생긴 아줌마야 아 이렇게 해서 언제 돈 버냐, 응? 아, 카페 알바는 안 맞네 나 딴 거 알아봐야겠다 야, 돈 많이 버는 일 뭐 없냐? 얼른 들어와! 설거지랑 테이블 청소해야지! 네, 내일 가요! 무슨 일? 네... 네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